자 여기 오시죠 미스터 대들보 엄지 가게 어 첫번째 분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첫번째 분 애가 이름도 모르면서 이름을 잘 못 외웠어요 이름을 잘 못 외웠어요 나 영혼대 나랑 데이트 가자 나 영혼대 나랑 데이트 가자 순자씨가 과연 반응을 할지 아 기다려봐요 아직 몰라요 내려놓지 않으셨을까 내려놓지 않으셨을까 오 괜찮겠나 나오질 않으셨습니다 순자씨도 다른 분과 데이트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 저 기분은 앞으로도 느끼고 싶진 않아요 네 영호씨 감자 확정 아 어떡해 감자 정신도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어야 돼요 안 돼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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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앞으로 3박 4일이 남아있어요 네 뭐 이거 각오하고 왔으니까 과거하고 왔다고요 네 선택 못 받을 것도 과거하고 왔죠 나 정수인데 나랑 데이트 하러 갈래? 나 정수인데 나랑 데이트 하러 갈래? 깊게 생각하지 뭐 하자 뭐지 아 예 네 정수씨도 감자 확정 아 아 우리 정수 오실래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 예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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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 향상으로 가요 색깔 향상으로 가요 알맹이와 껍질 같지 않아요? 와 설렘다 진짜 아 아 뭐예요 아 아 아 감자로 소리도 안 나요 아 감자를 씹어도 소리도 안 나는 거 아니지 아 맛있어 아 아 똠 한글자막 by 한효정